이 어린 호박은 기본적으로 윤기가 도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자로 곧어있는 거 휘어지지 않고 고두면서 윤기가 있는 거 그다음에 그렇죠 약간 들었을 때 무게감이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러면 무게감을 이제 그냥 들어서 모르니까 이것저것 들어봐서 비교를 해서 좀 무거운 거 사면 더 좋은 거네요.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. 그리고 또 이게 숙성이 덜 된 호박으로 껍질과 속살 모두 연해서 흠집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흠집이 없는 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. 요즘 기운이 없다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이런 분들은 어린 호박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. 이 어린 호박에는 비타민 C랑 포도당이 풍부해서요.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정말 딱이거든요. 그리고 이 어린 호박은 늙은 호박에 비해서 목기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목기? 목기. 나무 목자라 쓰고. 목기는 대나무 족순처럼 위로 곧게 빡 올라가는 그런 기운 호분에 성장하는 기운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눈빛에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자주 멍때리면서 기운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어? 귀신이 이런 눈빛을.